차라리 꿈이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교철 떠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너무나 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 가장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한 번은 목사님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혹은 분투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 명랑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눈물을 지으시는 모습을 따뜻한 추억으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에 나의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요 하면은 성도님들은 김장한 목사라고 외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해왔고 병상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우리들과 같이 집회도 다니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실 나를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언젠가 저더러 두 살 우일하고 노인 데리고 다닌다고 농담하신 적도 있었죠 뭐가 급해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까 사랑의 반려자 평생 믿음의 동반자였던 김성애 사모님을 지난 2월에 먼저 보내시고 너무 그리운 나머지 그렇게 훌쩍 뒤따라 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경애하시던 주님을 빚고 싶어서 추석에 성편 하나 못 드시고 떠나야 했나요 목사님을 알게 된 지 언 5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서대문 순범교회 단임하고 계실 때에 청년 부흥의 인도를 하게 된 것이 목사님과의 인연이 되었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제처럼 친구처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며 응원하며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 선결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특별히 극동방송과 함께 북방선교사역에 앞장서주셨고 극동방송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면서 아낌없이 후원과 응원으로 보금의 씨앗을 함께 심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에 참으로 튼튼한 동력자였습니다 제가 동남아나 유럽이나 남미나 특히 미국을 다닐 때에 Do you know? 데이빗 조영기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을 잘 안다고 하면 저에게 대우가 달라지는 적도 여러 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 만난 해외 지도자들이 조다위 목사님을 꼭 한 번 만나고 싶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세계적인 목회자여 부흥사인 조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큰 축복이요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 목사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빌 수가 없네요 허전함과 슬픔이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무슨 말이나 인간들의 어떠한 글귀로 우려한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유가족과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나님의 섭리여 경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듯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우의 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영웅도 호골도 열사도 미인도 부한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했습니다 3500년 전에 동방 우수 땅에 살았던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고통과 한숨 속에 지나가니 석양의 그림자요 비틀의 북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짧고 덧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랑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요 해만 뜬 먼 흔적 없는 새벽 이슬과 같은 것이고 하룻밤 경점 같은 것이요 파도에 부서지는 물거품이요 하늘로 사라지는 연기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자랑과 수고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별 세계선교회의 밝은 빛이었던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계의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분 사회사업의 큰 별 설교의 대가 그러나 저는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조 목사님은 기도의 대장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집회를 같이 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째 목사님 내 교회는 수십만 명이 주일만 되면은 앞자리를 다투어 뛰어가는데 저는 제적이면 2만 명도 안 되는 교회 뒷자리부터 맞는데 목사님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김 목사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할 때 기도 좀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다 합쳐봐야 한 시간이 될까 말까라고 하니까 조 목사님께서 나는 매일 다섯 시간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바쁘신 분이 하루에 다섯 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참으로 조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기적을 맛보셨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과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시던 어느 날 밤 찬란한 광채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스스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으셨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 모래밭에 교회를 지을 때에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는 환우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계 곳곳을 누비시면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때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야거보소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과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생애의 우선순위도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이제 모세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을 여수와 이영훈 목사님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대한 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인도하실려면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조영기 목사님 찬양도 잘하시고 늘 흥얼거리셨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평소에 즐기듯 찬송을 마음속에 깊이 불러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의 구원에 강물 넘치네 바울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목사님을 뵐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친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먼저 가신 조 목사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부디 고이 잠드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부디 안식하십시오 아멘